안녕하세요. 중고차 매장에서 정말 좋은 차, 가성비 좋은 차, 그리고 저렴하면서 좋은 차만 쏙쏙 골라드리고 있는 굿모닝 중학들 일련보증업체 김기범 대표입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은 오늘도 제가 제네시스 G80 차량을 준비해봤어요. 18년식 모델입니다. 참고로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은 18년식만 준비를 해봤어요. 왜냐하면 18년식도 정말 매장이 너무 많아요. 18년식만 저희 매장이 무려 114대나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제가 6월에 새로 들어온 차량, 그리고 가성비 좋은 차량만 제가 골라서 추천드릴게요. 그 이유가 일단 오래 들어온 차량들은 상태가 안좋기 때문에 제가 굳이 추천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제 구독자분들에게 당연히 제가 좋은 차만 추천드리고 싶죠. 자, 그래서 제가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대략 8대 정도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정말 좋은 차량들이기 때문에 제네시스 G80 관심 있으신 분들은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아마도 흙속의 진주 한 대 정도는 건질 수 있을 겁니다. 자, 지금 이 영상은 아무도 볼 수 없어요. 이 영상은 딜러 전산망이기 때문에 딜러들만 볼 수 있고 매장에서만 볼 수 있어요. 매장에 오시면 아마도 이렇게 설명을 딜러들한테 받을 겁니다. 하지만 저처럼 이렇게 투명하게 공개해주는 딜러는 많이 없을 겁니다. 자,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이 시간 차량 보기 전에 오늘의 가장 중요한 말씀 먼저 잠깐 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저 천국은 내 열심으로, 내 자랑으로, 영예로, 물질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매일 하나님을 찾고 두드려 보세요. 차량 보겠습니다. 첫 번째 모델 준비해봤습니다. 진한 다크 그레이 색상, 아주 진한 색상이에요. 이 차량이고요. 가격이 일단 너무 쌉니다. 1650만원. 그리고 18년식에 20만키로예요. 20만키로 넘으면 어때요? 가격이 너무 싼대요. 1650이면. 거의 뭐 거저 아닌가요? 거저 이 정도면. 6월에 가져온 차량입니다. AWD 프리미엄 럭셔리예요. 그리고 성능점을 먼저 볼게요. 미세누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양횐다만 교체가 있었어요. 이 차량. 그리고 밑에 보시면 내차피에 한 번 있었고요. 240만원 정도 잡혀있습니다. 그리고 본네트 조정만 약간 했습니다. 교환은 아니고 판금도 아니고 조정이에요. 조정. 이 차량 양쪽으로 교환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험이력이 대단히 280만원 정도 나왔어요. 그리고 렌트 이력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격 너무 싸잖아요. 1650만원. 이 정도면 진짜 완전 거저 가격인 것 같아요. 거저. 아마 그만 팔릴 겁니다. 이 차량 4륜구동이에요. 그리고. 보시면 차선이탈. 그리고 축구방 감지기. 반절까지 돼요. 후속 커텐까지 있고요. 옵션면에서도 상당히 좋습니다. 어라운드 뷰까지 들어오고요. 20만키로가 넘었지만 반절까지 되는 차. 이런 차 전국에 몇 대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컨닉트 들어가고요. 자체적으로 차량 고장 진단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차량 9인치 네비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외관 색상도 정말 이뻐요. 추천드릴게요. 바로 팔릴 겁니다. 전동 트렁크 들어갑니다. 다음 차량 보겠습니다. 가격이 팍 올라갑니다. 2018년식에 11만 9천키로. 2,660만원. 1인 신조고. 보험이력도 없어요. 이 차는 완전 무사고. 그리고 다크 그레이 색상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색상이죠. 이 차량은 참고로 디젤 모델이에요. 2.2 AWD 디젤입니다. 서로 간에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성능 점검 먼저 볼게요. 완전 무사하고 그리고 미세늄이 없습니다. 디젤 차량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릴게요. 메어는 3%밖에 나오지 않아요. 깨끗하죠? 이 정도면. 어라운드 뷰 들어가고요.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 그리고 파워 트렁크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레이톤 색상의 시트예요. 시트 색상 이쁩니다. 이 색상. 좋습니다. 뒷좌석 그리고 앞좌석 깨끗해 보입니다. 차선이탈은 없습니다. 축구방 감지기 후석 커튼 그리고 스탑앤고가 들어갑니다. 연식도 그렇고 주행거리도 그렇고 여러가지로 괜찮은 차량입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 그리고 1인 신조가 메리트가 있죠. 그리고 보험이력이 없는 점이 이 차의 메리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파워 트렁크 들어가고요. 어라운드 뷰 들어가는 모습. 헤드업 디스플레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스타벤고. 축구방 감지기. 여러가지로 좋잖아요. 그리고 그레이톤의 색상. 디젤입니다. 서로간에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다음 차량 보겠습니다. 다음 추천 차량은 바로 이 차량입니다. 2350만원 12만 9천키로 18년식이에요. 휘발류입니다. 프리미엄 럭셔리 AWD예요. 성능점검 미세누용고요. 그리고 펜다 교환 하나만 있습니다. 이 차량 좋죠. 이 정도면 가격 진짜 싼겁니다. 너무 좋아요. 검정색상이고요. 스마트 센스 패키지. 어라운드 뷰 들어갑니다. 파워 트렁크 들어가고요. 사이드 커텐 들어갑니다. 전동 시트 헤드업 디스플레이 들어가고요. 타이어 트레드 대략 한 70% 정도 남았습니다. 좋아요. 9인치 네비고요. 그리고 차선이탈 치크방 감지기 후사 커텐. 와 가격 정말 싸죠. 이 정도면 이 차도 아마 금방 팔릴 겁니다. 충분히 가격이 너무 싸기 때문에 메리트가 있어요. 다음 차량 볼게요. 현재 실시간으로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셔도 됩니다. 혹시라도 너무 비싸거나 너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저희 홈페이지 군무니처학들 네이버에서 검색하시면 홈페이지 나오거든요. 거기에서도 얼마든지 많은 차량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추천하는 이 차량이 정말 메리트 있는 차량이라는 걸 아마 단번에 알아보실 거예요. 자 이 차량 추천드릴게요. 다음 차량은 2410만원 9만8천키로 18년식입니다. 럭셔리에요. 시트가 너무 이뻐 보이네요. 일단 내장재도 전부 베이지라서 전체적으로 너무 조화가 잘 되고 그리고 눈에도 확 띕니다. 예쁘죠? 그레이 색상의 베이지 시트 너무 좋아요. 후방 카메라 내비게이션 그리고 축구방 감지기 핸드폰 무선 충전 타이어 트레저 70% 정도 남아 보이고요. 시트 좋아 보입니다. 오토 홀드까지는 들어가고요. 좋습니다. 이 차량 추천드릴게요. 성능 점검 먼저 하나 둘 셋 넷 개 교체가 있네요. 그리고 미세누이는 없습니다. 이 차량 렌트력 있고요. 웹판 교환만 있었기 때문에 추천드릴게요. 사고 이력에 포함되지는 않아요. 이 차량도 추천드립니다. 다음 차량 보겠습니다. 다음 차량은 2,280만원 럭셔리급이에요. 이 차량 검정색이고요. 18년식에 13만 5천키로입니다. 성능 점검은 문 교환 하나가 있어요. 미세누이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렌트력도 없고요. 그리고 타이어 트레이드 80% 정도 남았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그리고 컨닉트 들어갑니다. 그리고 축구방 감지기 들어갑니다. 이렇게 메모리 시트 들어가고요. 이런 식으로 아날로그 시트 들어갑니다. 시트는 검정색 시트예요. 이 차량. 추천드릴게요. 2,280만원. 다음 차량 보겠습니다. 다음 차량은 하얀색 바디입니다. 이 차량 하얀색이고요. 그리고 2,699만원. 이 차량은 경유입니다. 차고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18년식이고 13만키로입니다. 무사고 1인 신조. 그리고 장기 렌트로 타다가 개인 이전 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인 신조죠. 주인은 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실내는 멋진 베이지톤. 하얀색 바디에 베이지톤 시트. 좋습니다. 내장제도 베이지. 여러가지로 장점이 많은 차량이죠. 성능 점검. 완전 무사하고 그리고 미세누이 없네요. 좋죠. 렌트 이력이 있고요. 9%입니다. 매연은. 참고로 매연은 13% 이하면 괜찮아요. 시트 색상 정말 깨끗해 보이고 암레이스트도 깨끗해 보입니다. 이 차량. 추천 드릴게요. 그리고 어라운드 뷰 들어갑니다. 그리고 옵션은 파워트렁크 사이드 커텐 들어가고요. 그리고 후터 커텐 그리고 스타벤고. 축구방 감지기 메모리 시트까지. 그리고 썰루프까지. 파노라마 썰루프. 헤드업 디스플레이까지 전부 들어갑니다. 추천 드릴게요. 다음 차량입니다. 2450만원. 계속해서 제가 빠른 속도로 추천드리고 있어요. AWD 럭셀입니다. 그리고 색상은 검정색 바디예요. 2450만원. 10만키로입니다. 19년식이에요. 성능 점검. 완전 무사고입니다. 그리고 미세누요. 없습니다. 이 차량 좋네요. 엔트 유력은 있어요. 옵션 볼게요. 옵션은 축구방 감지기. 차선이 따라 들어가고요. 그리고 메모리 시트 2단계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컨닉트 들어가고요. 그리고 오토홀드 드라이브 모드. 타이어 트레드는. 너무 많이 달았네요. 타이어. 타이어 빼고는 다 괜찮네요. 반자율 된다는 점. 추천드릴게요. 다음 차량 보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차량이 될 것 같네요. 다음 차량은 2080만원입니다. 럭셔리 AWD 드라이브 YG가 추가됐어요. 차선이탈. 그리고 반자율. 축구방 감지기.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타이어. 그리고 검정 시트라는 점. 그리고 옵션은 대략 이렇네요. 그리고 검정 색상입니다. 따로 특이한 옵션은 없네요. 기본 옵션이에요. AWD. 4륜구동이 들어갔고요. 2080만원입니다. 가격이 일단 너무 싸죠. 성능 점검 볼게요. 완전 무사고네요. 그리고 미세누도 없네요. 좋아요. 깨끗합니다. 아무런 흠이 없는 차량. 이런 차량 좋아 보이죠? 4륜구동입니다. 추천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오늘 차량 마무리할 건데요. 마지막으로 아쉬우니까 한 대만 더 추천드릴게요. 제네시스 G80 차량. 마지막 차량은 다크그레이 색상. 그리고 18년식이고 11만 킬로입니다. 완전 무사고인데요. 볼게요. 그리고 미세누유가 하나 있네요. 가스켓 쪽에. 대략 25만원 정도 경정비가 예상됩니다. 당장 하실 필요는 없고. 미세누유가 누유로 바뀌었을 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고는 전혀 없습니다. 그 대신 전혀 사고 없고요. 그리고 이렇게 렌트 이력도 없어요. 타이어 트레이드 대략 65% 정도.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나오고요. 그리고 따로 추가된 옵션은 없네요. 그냥 럭셔리 기본입니다. 그 대신 축구방 감지기 차선 이탈은 되죠. 2199만원 추천드립니다. 드라이빙 패키지가 추가했어요. 이 차량 그래도.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다음에는 제가 더 멋진 차량. 제네시스 G80 많이 많이 가지고 오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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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